아 정말 완벽한 비율. 시선은 외쪽부터. 정면. 아저씨 왜 자연스럽습니다. 예. 하정호씨는 정말 믿고 보는 대우기 때문에 이번 터널에서도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벌써부터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오른쪽. 정면 아래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. 정면 위쪽 이렇게 해서 와주셨는데요. 하정호씨 잠시 후에 다시 오십니다. 정말 훌륭한 배우면서도 패셔니스타. 우리 배두나씨 오늘 흰색이 보이고 있죠. 또 우리 배두나씨가 손 긁은 연기에 이렇게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연기를 또 실제로 보여주고 계시죠. 시선 역시 자연스럽습니다. 정면 아래쪽도 좀 봐주시고요. 정면 위쪽. 화보네요. 잠시 후에 다시 오십니다. 네. 삐덕. 오달수씨의 시선 왼쪽부터. 정면을 봐주시고요.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최고의 흥행장 안에 오달수씨가 꼭 있습니다. 정면 아래쪽 한 번 봐주시고요. 자. 정면 위쪽 봐주시면서 오달수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. 우리 하정호씨와 배두나씨 다시 모십니다. 왼쪽부터 시선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정면 봐주시고요.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. 자연스럽게 왼쪽부터. 네. 거의 네 분이 서 계시기만 해도 참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.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감독님 미용실 다녀. 오른쪽 봐주시기 바라고요. 네. 대박. 한 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. 터널. 대박. 예.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김성 감독님 하정. artificial creator. if you love. weips. weips. 있습니다. 그렇습니까.